장소 안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호 군사님은 서울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호 군사님은 김경호 군사님은 김경호 군사님은 안수함으로 김경호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직임을 맡기고 성경호와 성경호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충성으로 주의 거룩한 성함을 깔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장로의 직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이직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이 장로의 직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하여 주옵시고 교회에는 무한한 유익이 되기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사하시고 장로의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재명 원장님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창기 순선혁 신광근 이완 목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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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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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 이몽남, 강순원, 한미경, 수강자, 또한 지망남, 박대열, 강예순, 임종환, 조경행, 한국민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안수이식권은 김학남, 박대열, 강예순, 임종환, 조경행, 세창단으로 전했습니다. 고춧가루 우리 목사님들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고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혜준 백준자 이빈숙 이목남 강순원 흥미경 책방자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진입을 맡기고니 성으로 주의 노력한 보르크사랍을 흥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안수를 받으신 권사님들은 아까 나오신 순서대로 나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지금 권사로 안수받은 김복동 김영벌 김유로 백경호 한성희 풍경식 강성실 김혜스터 김영료 김종실 김영자 박연숙 박옥경 박혜준 백준자 이진숙 이목남 장순원 흥미경 시광자 가 우리 예수교 대한관계 경기지방에 반석풍항구의 근사가 되었음을 선고와 승려와 승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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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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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장로님들에게 반수받은 장로님들에게 신왕근 복사님 지방에 대한 신구함을 모산해 나오셔서 직접 수혈을 하겠습니다. 경기지방 제18-2호 기적 음룡 중룡 중룡 중룡은 1950년 8월 27일 때 시기 장로 뒤에 사람은 예수로 된 강리의 조류와 한장 제11장 181조의 의인과하여 장로 가는 도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 직책을 수여 주 2018년 4월 20일 예수로 대한 강리의 조류가 강의에 전달합니다. 진상 직접서 등명유재는 생년월일 1957년 8월 3일 지기 장로 내용은 예약하십니다. 직접 성명 보급적 생년월일 1952년 10월 25일 생 지기 장로 내용은 . 감사합니다. . . . . . . . . . 감사합니다.